자 여러분 이제 5월달 돼가죠. 한창 놀기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5월달에 놀아야죠. 그래서 오늘 강의를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2010년도 국가직 시험이었고요. 자 반려기 조건이 이거 있어요. RA가 3RB다. 이때 P1이 얼마냐.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RA는 3RB죠. 그러면 바로 나옵니다. 시그마 MC. 맞죠. 모멘트 0이 있죠. 시계방향은 플러스. 자 먼저 3RB. 자 C. C 지점을 찾아볼게요. 이걸 지점을 할게요. 그냥 지금. 자 이걸 C를 할게요. 자 그러면 P를 모르니까 바로 나오죠. RB부터. RA, RB 구할 수 있죠. 3, 2. 3 곱하기 2. 아 RB죠. 자 다시 3RB니까 3. 다시 다시. 여러분들 선생님이 헷갈렸습니다. 자 보세요. 3RB 곱하기 2 더하기 50 곱하기 4. 시계방향이죠. 마이너스 RB 곱하기 10입니다. 그러면 6RB, 10RB 마이너스 4. 그냥 저렇게. 6RB 플러스 2백 마이너스 10RB는 0. 따라서 4RB는 200. 따라서 RB는 50KN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50이 나왔고요. 이거는 RA는 150이 나왔죠. 따라서. 따라서. 시그마 Fy는 0입니다. 위로 플러스죠. 따라서 4RB는 P1 더하기 P2. 즉 P2. 즉 이게 뭐예요? 이게 50이죠. 얼마? P1은 4, 5 넣으면 이걸 삽입하면 200. 빼면 150KN. 방향은 아래 방향. 맞나요? 정확하게 달아서 P1은 150KN입니다. 쉽죠? 참 쉽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2분입니다. 금방 돼요. 자 2011년도 끝까지 이고요. 자 이거는 4m를 간격을 하면서 이동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점 A와 반력이 같게 될 때 이때 2KN이 작용하는 위치가 얼마냐. 자 쉽게 합시다. 시그마 Fy는 0입니다. 맞죠? 그러면 RA하고 갔다 했잖아. RA 더하기 RB는 얼마? 2, 2, 4, 6. 따라서 RA는 3KN. RB도 3KN. 따라서 이게 3. 이것도 3. 맞죠? 그러면 시그마 Fy는 0이 있다. 자 이게 A점이에요. B점이고 0. 오른쪽 방향. 2X. 자 2X죠. 2X. 자 여기서 2X. 2X 더하기. 여기는 얼마? 4 곱하기 X 더하기 4. 거리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RB는 0. 따라서 6X 16 플러스 16 마이너스 얼마? 3일 했죠. 30은 0. 따라서 6X는 14. 맞죠? 따라서 이때 임용고시도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기 못 써요. 계산기 못 씁니다. 따라서 소수점 셋째에서 반올림의 하나. 그러면 14, 6, 6, 2, 12, 2, 0, 3, 18, 18, 3, 3, 3. 따라서 X는 2.33 메타. 따라서 X의 위치는 A로부터 얼마? 2.33 미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자 이해를 하세요. 점점 시험은 옛날로도 아니였다. 똑같다. 똑같다. 그런데 P1을 구해라. 맨날 반력이 주어집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동하중인데 이렇게 같다. 이럴 때 X의 위치. 이해하시겠나요? 어려운 거 없죠. 자 이게 모듈소입니다. 4월 24일 이고요. 지금 현재 시간은 몇 시냐? 정확하게 1시 1시 37분입니다. 오후입니다. 날씨 죽입니다. 공부하세요. 논론은 제가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